스테이시 미모래 스테이시가 맞나? 진짜 스테이시는 전설이다. 진짜 옛날에 맨날 소배들 들었는데 세계 최강 돼서 1위 휩쓸고 앵코라는 스테이시 보면 진짜 원더케이시는 개발팀 애드립 수업부터 부모님 편지 읽는 것까지 가슴 울리는 장면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리고 런트 이후 첫 지상파 1위에서 수상소감 말하는 거 마음이 찡했다. 그리고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라이브하는 건 진짜 스테이시 처음부터 본 사람이면 안 올 수가 없더라.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스테이시 만사부. 스테이시 Bin시